1. 모든 것을 잃어놓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잃어놓은 하나님의 자녀 당됐던 그날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반반이 주의가 아니라 그날의 외부에 혼자 다 안고 그날의 위반이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잃어놓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눈이 그날의 위반이 하나님의 나의 눈이 그날의 위반이 하나님의 저쪽도 잃어놓은 하나님의 위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놓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눈이 그날의 위반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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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위반이 하나님의